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정동원에 대한 총합뉴스 정동원 채널입니다. 항상 최신 뉴스를 보대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멋진 정동원 오빠가 늘 응원합니다. 최근에 가수 이용은 정동원에게 신규 앨범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정동원은 당장 거부하고 정범식과 합동했습니다. 이용의 팬들은 정동원이 거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원의 측은 가수 이용이 정동원에게 초대하기 전에 정동원이 정범식 감독의 초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동원의 스케줄이 빈틈이 없으니까 아깝게 거부했습니다. 세부적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이면 생각나는 가수 이용이 신곡으로 돌아온다. 이용은 다음 달 새 노래 자유열을 발매한다. 이용은 최근 연예계 후배 개그맨 권영찬 교수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용은 이번 신곡에 대해 자유열은 열강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서 생각하고 선진곡으로 발돋움하고 전세계의 우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더하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용의 신곡 발매 소식 후에 지난 2일 출연한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해 콜센터 출연 후 소외와 사콜 kop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우 김희재를 만나 느꼈던 이들의 매력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바람과 응원 등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교수의 인터뷰는 오늘 15일 오후 6시 권영찬 tv를 통해 업로드 될 예정이다. 가수 임영웅의 폭발적 가창력이 주목받고 있다. 임영웅이 부른 가슴은 r조 영상이 네이버 tv top 1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9일 방영된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해 콜센터에는 청춘 육방남정 김정현 정태우 김형중 정재우 김경록과 추억의 무대를 꼬미어 kop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우 김희재와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임영웅은 나예원의 가슴은 알조를 열창했다. 그는 애절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짙은 감성 표현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였다. 특히 임영웅은 청바지에 청남방을 매치해 청청 패션을 완성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은 무대를 펼쳤다. 해당 영상은 15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조회수 23.1만 뷰를 돌파했다. 한편 임영웅은 오는 10월 2일 온택트로 개최되는 2021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다. 지난 2016년 트로트 가수로 정식 데뷔한 임영웅은 지난해 방영된 종합현성 채널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방송계와 광고계에서도 러브콜 1순위로 등극하는 등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무슨 생각하는지 아래에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좋아하시면 좋아 그리고 구독 누리세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